안녕하세요. 해설사들이 전해드리는 옥동의 이모저모, 옥동마루입니다. 오늘은 옥동 중에서도 갈티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티란 어느 곳을 이야기하나요? 그 갈티는요. 갈티마을은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감나무진 사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오다 보면 옥현사거리까지 여기에 걸쳐서 윗갈티, 아랫갈티 마을 이렇게 있던 옛날 자연적 마을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. 네. 제가 울산대공원을 산책을 하다 보면 안보테마공원이 있고 그 위쪽으로 갈티고개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갈티 마을은 두왕동하고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죠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이 갈티라는 지명에도 뭐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? 가을티?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. 왜냐하면 거기가 울산대공원 남문쪽이라서 가을에 굉장히 티나는 마을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원래의 갈자는 칫갈자고요. 티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고개가 있는 그런 마을을 얘기할 때 골이라든지 아니면 현이라든지 아니면 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아 고개 현자거든요. 우리가 사투리로 말하면 만디네요. 만디. 그렇죠. 만디. 울산 사람은 만디, 단디, 단디. 아 네. 그러면 이 갈티라는 걸 보니까 이 갈티 마을에 칫이 굉장히 많이 났었나 봐요.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집 짓고자 땅을 팔면 질렁굴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. 그래서 그때부터 질렁굴이 많이 나서 갈티라는 그런 마을을 이름을 달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칫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고황식물로도 이용되었지만 우리 그저 칫즙도 드시죠. 바로 자양강량제입니다. 아 그렇네요. 아치기 참 술모가 있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갈티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청주지 씨의 집성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군대 군대 청주지 씨 세 가지들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또 예전에 울산에 삼산비행장이 있을 때 당시에 그 삼산비행장에 혹시 폭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갈티 마을 지금 현재 갈티 해관 쪽에 유류 저장소를 마련하고 그래서 삼산비행장과 유류 저장소 사이에 그 사이에 군용 도로 또 닦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일제의 그런 또 만행이 이제 엿보이기도 합니다. 갈티 마을을 보면. 그렇죠. 군사용 도로가 또 있었고 기름 저장 탱크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죠. 네. 네. 맞아요. 네. 우리가. 그런데 대부분 갈티 마을의 세 가지가 지금은 거의 울산 대공원 남문을 조성하면서 이제 거의 다 그쪽으로 부지가 다 들어가고 그 마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울산 대공원 남문 앞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심어졌던 소나무 세그루를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심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. 보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을은 없어졌지만 그 나무들이 갈티 마을을 지금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의 모습은 화려하게 변해 있지만 이 나무들은 역사를 기억한다. 이렇게 오늘 맺은 말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. 저희 옥동마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